여기가 물 위에 누워있는데 있지? 여기가 포인트 아냐? 저거 꽃이에요? 저기 위에는 꽃 같은 게 표어있는 거고 근데 지금 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나 이 틱이 잘했어 어떤 꽃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뭐가 꽃인지 모르겠다 이 가운데 여기 누워있는 게 꽃인지 물이 붙이는 게 꽃인지 모르겠어요 여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트예요 맞아요 좋았습니다 확실히 이 장면 보면 종인이가 이번에 운동 엄청 유심했잖아요 확신 나요 티가 나요 어깨도 많이 넓어졌고 진짜 멋있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